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진짜로 남자 여자 따로따로 무인도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망상을 대신 현실화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이 망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보다 독하거든요. 100% 여자팀이 이길 거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여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탈락할 것 같은 사람은 무조건 남자팀에서 나올 거예요. 여자가 생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끼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여자끼리 더 섬세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실제 일반인 한국 여자들 역시도 생존 특화는 여자에게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여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 남자들은 개복치다. 외국에서는 남자들 하는 거 없고 처울기만 해서 여자들이 다 먹여살렸는데 뭔 소리야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가 생존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프로그램의 결말을 보여드릴 거니 스포가 싫으신 분은 이 부분을 넘겨주세요. 더 프로의 마지막은 투표로 남자팀 여자팀 누가 우승을 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 4명 남자 4명 해볼 만한 게임이었는데 여자 1명이 자진 퇴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죠. 그녀는 여자팀을 위해서 3일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여자팀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퇴소하지 않았냐며 버틴 니 잘못이라면서 질질자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금은 매일매일 발전하기 위해 시도하고 대가를 가진 교환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구하러 온 남자들이 받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며 여자팀이 패배하는 게 올바르다고 자진 퇴소하여 남자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여자들의 멋진 의리와 해줘해줘 정신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자끼리 있으면 파벌 싸움과 이기심으로 될 것도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버렸죠. 또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해외에서 아마존 정글 실험했는데 여자가 더 적응 잘하고 살아남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자료를 보여드렸으니 해외 자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여자들은 섬에 들어가면서부터 마른 옷과 불이 없으면 가기 싫다고 징징거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성들은 어떨까요? 시발 아주 라끈하게 짐이고 모고 대번의 바다에 집어던지면서 빠지는 화통한 모습을 보여주죠. 불과 건조한 옷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징징거리는 우리 여자들. 그에 비해 라끈하게 온몸 비틀어가며 불을 피우는 우리 남성들. 불 피우고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자들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하며 그 이후로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불을 피우지 못했다 말하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다 징징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에 반해 우리 라끈한 행님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소리 지르며 좋아하고 있었죠. 결국 여자들은 도저히 여자들끼리 살지 못한다 판단하여 남자 캠프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과연 정말로 여자끼리 혼자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저 말이 사실일까요? 여자들은 모든 삶에서 남성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남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모르고 남성들의 호의를 권리마냥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지만 외국의 한 현자가 써놓은 멋진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일주일이 지나면 여자들은 무인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남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거다. 힘든 일을 하고 남자들을 돌보는 건 여자들이고 여자 없이 남자들은 살아가지 못할 거라 믿게 만들기 위해. 남자들을 두들겨 패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할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개소리를 믿을 거고. 외국의 한 현자의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영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은희의 저녁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